한동안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 후 관할 구청 및 상인회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자정 대회와 음식 모형 및 정찰제 등을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메뉴에 대해서만 부각됐었는데요. 최근 유튜브 구독자 51만명을 보유한 떡볶인 유튜버가 광장시장에서 순대를 구입할 때 메뉴 올려치기를 주의해야 한다는 영상이 업로드되며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해당 유튜버는 지난 8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무조건 당하니 조심하라는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2년 전 광장시장을 촬영차 방문했을 때 손님 입장에서 속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한 점포에 방문해 찹쌀 순대 6천원 모둠 순대 1만원에 판매했는데 순대를 주문하면 사장은 모둠으로 섞어줄게요 라고 말한다고 말하며 대부분 6천원 순대에 4장을 섞어준다고 이해하고 내라고 대답하는데 결제할 때는 1만원짜리 모둠 순대값을 내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눈뜨고 코 베인 느낌이 들었다면서 많은 분들도 동일한 수법을 겪었다고 해서 2년이 지난 현재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을지 궁금했다며 같은 매장을 찾았습니다. 2년 전쯤 광장시장 촬영차 방문했을 때 손님 입장에서 약간 속은 듯한 느낌을 받았던 가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업체의 판매 방식을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일반 순대는 6천원 모둠 순대는 1만원으로 두 종류로 판매되고 있는데 손님이 순대를 시키면 사장님께서 모둠으로 섞어줄게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손님들은 6천원 순대에 매장을 섞어준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내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결제할 때는 1만원짜리 모둠 순대값을 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수법을 당하고는 눈뜨고 코 베인 느낌이 들었었는데 해당 유튜버는 내 5곳의 매장에 방문하여 예전과 같이 떡볶이 1인분 순대 1인분을 주문하였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 찹쌀 순대는 약 2천원이 이상돼 8천원이었고 떡볶이는 3천원 동일하다고 말하며 사장님들은 순대는 골고루 모둠이랑 섞어드릴 게으라고 말하였습니다. 떡볶이는 이 멘트를 듣고 누가 1만원짜리 모둠 순대를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당연히 동일한 가격 8천원에 내장을 섞어준다고 이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격 대비 양은 다소 적다고 느껴질 정도였고 아무래도 고기가 있다 보니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떡볶이는 쌀떡 7발이 나왔는데 2년 전보다 1알 줄었다고 말하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점이라고 생각하지만 2년 전에도 지금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유튜버는 떡볶이 맛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순대는 찜기에 있던 걸 썰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그릇에 있던 것을 덜어주는 거라 수분기 전혀 없이 말라 퍼석퍼석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떡볶이는 앞집은 모둠이라는 워딩으로 언지를 주긴 했지만 다른 집은 당연하다는 듯이 섞는다고 말하며 메뉴를 올려 판매하고 있었다며 광장시장을 처음 오는 손님 중 이걸 알아차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라며 판매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적으로 판매하는 곳도 있었는데요. 한 가게는 순대만 있는 그대로 판매했고 도리어 모둠 순대에 관해 묻자 있는 그대로 설명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떡볶이는 시장에서 카드가 되는지 궁금해 제가 방문한 5곳과 다른 곳도 방문해봤는데 단 한 군데도 되지 않았다. 카드 이야기를 꺼내자 언짢아하는 상인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카드가 되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방문한 5곳 외에도 6군데를 더 돌면서 카드 결제가 되는지 확인해봤는데 단 한 군데도 카드 결제가 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카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대놓고 언짢음을 표시하는 상인분도 계셨고 그 상인분은 원래는 되는데 오늘은 단말기가 고장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돌아와서 이 논란에 대해 설명하신 상인분의 인터뷰 기사를 찾아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들만 단말기가 발행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힘든 길거리 음식점이나 노점상은 카드 결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저도 팩트체크가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긴 한데요. 명동, 종로구 포차 및 기타 재래시장 등에서 카드 결제 거부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 6조 납세지에 관한 법령에 의해 사업자 등록은 고정된 사업장의 주소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 포장 마차처럼 고정된 사업장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이에 일부 상인들은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포장 마차를 운영하는 상인의 경우 도로점 용료로 대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도로점 용료는 도로법 61조 도로의 저명허가와 도로법 시행령 54조 도로의 저명허가 신청 등에 따라 허가증을 받고 해당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도로점 용료를 계산해서 월 10에서 20만원 수준입니다. 또한 명동의 노점 임대료가 3,400만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각 지자체에서 노점 자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한 것이어서 세금과는 다릅니다. 최근 명동은 올해 3월부터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는 명동거리 가게의 경우 1년 단위로 구해 허가를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과 카드 단말기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수십 년간 도심 속에서 경제적 약자로 인식되어 공공도로 저명허가와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211조는 노점상에게 영수증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1조는 노점상에게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서 노점상인들의 소득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해당 법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리시장이 시중에 판매하는 일반 가게의 배 이상 비싸도 초타국 구경과 먹기 위해 줄서서 가니 이런 문제가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시장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다. 가격, 위생보다 상인들의 마인드가 문제, 저가격에 맛 좋은 분식집 널렸다. 안 가는 게 상책, 영상 보고 피해보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됐다. 외국인들 많이 찾는데 바가지 안 당하게 알려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발 가지 마세요. 위생도 안 좋고 세금도 안 내고 카드 결제도 안 되는 노점상이 뭐가 좋다고 가세요.